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얼르바인에 있는 남가주 지구총기를 담임하는 곽재필 목사입니다 오렌지 카운이 목사의 회장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헤롤드 TV 라디오 방송국이 지난 38년 동안 지역사회를 섬겨주시고 이제 새롭게 크리스찬 헤롤드 TV 방송국이 개국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방송국 개국을 위해서 여러가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때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우리 이민사회의 지역에 본부를 둔 방송국이 개국되어서 우리들의 이민현장의 여러가지 소식과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송국이 개국됨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크리스찬 TV 방송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을 전하면서 이민생활의 여러가지 모습을 담고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송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자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그리고 성원해 주어서 크리스찬 방송국이 이제 이 지역의 예수님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보금화 이바자는 전진주의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